지금 앞뒤서 사는 그 산악열차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화면 전화로 뭐 이러보세요 아 진짜 진짜 다 취해가 되어있는데 취해가 엄마 이따 택택차 앞에서 타자 집안이 올라오는데 이거 내부 긴장형이야 너 아니야 아 난 아닌데 뭔가 한번 위로 가는데 뭔 느낌인데 흐르고 가지나 야 이거 위에서 진짜 밟는 자들이 많네 혹시 사모님은 거기서 없으세요 이쪽에서 몰라요 거기 없으세요 어디서 모르니까 어디서 모르니까 우리 하나 더 올라가야죠 집나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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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쌀 전망대. 저기 건물 있는 데가 전망대야. 그런데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반은 지금 이거 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반은 이 위로 올라가시면 여기 지금 사람 없을 때 타게 찍기 좋아요. 그리고 여기로 올라가면 어떻게 가느냐. 이거 있잖아요. 이 다리를. 이 다리를 이렇게 질러서 저 건물 있는 데가 타는 거야. 이 건물을 타신 분들도 아니 엘리터 탄 분들도 올라가서 이 다리 가로질러서 건물로 건너갈 수 있죠. 그러면 전망대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지금 저는 또 한 분 기다려야 되니까 화장실 여기 있어. 화장실 두 가지 분 이용하고 걸어서 카페. 어 저기 카페. 기억이 안 나는데 있을 것 같아.